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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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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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 안들린가? 쪼옷금 줄여주세요 아니아니 조금 키워주세요 목소리 저기요 안되겠다 내가 스파소리를 줄여야겠어 여보세요 스파이크 저기요 저는 선생님 목소리 들리는데 선생님 안들려요? 여보세요 자미님의 줄이요? 당연히 더 월드 넘버원 줄이 아 여보세요 선생님 제 목소리 안들려요? 토마토면 완전 맛있는거지 줄평불면은 진짜 아니 아니 야 내 말좀 듣고 말좀 하지 여보세요 저기요 이제 들려요? 네 찾았어요 목소리가 좀 크네요 좀 목소리 톤을 낮춰주시겠어요? 아 줄여요 그쪽에서 줄이면 되지 그쪽 목소리를 낮추면 되죠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본 사이에 더 삔질팬질해지셨네요 금요일이 금요일이 와도 더 후회가 되지 않을 만큼 당신을 패겠어 어 뭐야 아 나 이거 처음에 처음에 쇽쇽쇽쇽쇽쇽 여러분 구슬동자랑 구슬동자랑 피구왕 통키 많이많이 준비해주세요 오늘 전생생 오랜만에 돈 좀 벌게 해줍시다 여러분 아나타노 어쩌구 저쩌구 암마쿠사 시로 도키사다 저는 지금 사무라의 쇼다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라의 쇼다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씨 암마쿠사 시로 도키사다 후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휴오오옿 pharmacy 휴억요옿 휴억요옿 휴억요오햵 Hyoo옿 Huo옭 ali기기oy 뭐 kommun 뭐야 이어으옷 뭐야 이어으옷 아 오케 오케 알았으 이어으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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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난리 캐릭터 어 뭐야 야! 아 무조건 없으니까 땀이 나네 아 뭐야 뭐해야 되지 이제 여기서 뭐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해야 돼 그럼 뭐한다고 아픈 짓 할거라고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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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퀴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뻔퀴나 드세요 뭐하신거죠? 뭐 준비해온거 맞습니까? 너무 시시하잖아 이게 어려워요 아 뭐야 히트하게 어 뭐야 게이드? 와라 안걸리죠? 질러버리기 아위구 스파 재밌다 스파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다시해 뭐야? 뭐 피구왕통키 어쩌고 하더니 어디갔죠? 피구왕통키 도네는 그쪽으로 갔나요 혹시? 아이 설계 너무 크네 레디나 누르세요 빨리 레디는 딱 2초에 누르는 겁니다 아 따악! 오케이 2초에 지졌다 들어와 무난히 잡아야지 어딨어 어질지 않은 캐릭터 갖고 와가지고 안걸리지 왜 개궁 이렇게 뿌려 사멈 어어 사면베 어딜가시나 사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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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팍 다 탱 엘베일 아 왜 안 맞다고 아 야 할 줄 모르네 아.... 진짜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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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헿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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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아 요요 설교 오지네 피고한 통키로 오늘 도내 많이 받으시겠네 아 이렇게 하면 닿는데 누구 왜 이렇게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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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오옷 효옷 효오옷 와 이렇게 부릅니다 아 뭐야 왜 공격안해 많이 죽었네 안본사이에 헤이헤이 쉿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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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뒤 앞 아 뭐야 오늘 돈해받으라고 작정하셨어요? 아 돈해받으라고 작정했나봐 아 진짜 진짜 빨리 캐릭터 바꾸죠 빨리 하세요 빨리 제가 말했죠? 레이디는 2초에 박는거야 멋있게 탁 2초에 그니까 배그만 할 때부터 알아봤어 토마토만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오옷 아 진짜 달실면 차종걸이라도 길던데 흐흐흐흫 흐흐흫 요오옵 오오옵 아아아아 심히 했다고 아니 왜 부적헤리리 뭐야 할줄 모르죠? 홉 tart quello 뚜레…! 아무것도 못하죠? 식단 먹더니 사람이 약해졌네 오옵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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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드리그오케가 아무것도 못 자져? ㅋㅋㅋㅋㅋ 식단 먹더니 사람이 약해졌네? 어! 요옷! 역시 사람이 맨날 하던짓만 해야돼 요옷! 요옷!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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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도 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건 뭡니까? 사람이 어? 하던짓만 해야지 어? 평소 안하던 다이어트로 해가지고 연습할때부터 이 캐릭은 좀 아니다 싶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였을래 해보자 이거죠 응 안가 응 안가 응 안가 응 가 안가 응 안와 응 구속이야 어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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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안맞아 팔차기 팔 하 어 뭐야 뭐야 주시 힛 오 어hew 뭐야 나이스 저게 produce 포 포 쇼오오오오오오오오오혤아 아 뭐야 나는 아 박사아 슬올 히사다 쇼오오오오옵 야 뭐야 쇼오오옵 쇼오오옵 혀오오옵 음악투사 싫어 기사다 걸렸죠? 쉼이 걸렸죠? 어? 아 뭐야 아 뭐야 띠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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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띠옹 아무것도 못하죠? 띠옹 뭐야 띠옹 화장실 빨리 갔다오세요 아이 뭐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어? 한 판만 더 하자 한 판만 더 에? 이거 또 한다고요? 어 한 판 더 해 아 진짜 미치겠네 빨리 한 판만 더 해 한 판만 더 해 내 연습을 이렇게 버릴 수 없어 기본기 기본기 아직 대공 치는게 익숙치 않아서 그래 대공만 잘 치면 좋아 컴온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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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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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무섭다 아이고 무섭다 재능충이 아니었구만 재능충인줄 알았는데 핵노력충이었구만 훌륭하게 패야되는데 어떡하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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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아 박았어요 근데 이 캐릭이 엄청 다루기 어려운 캐릭터 아닌가 딱 봐도 그냥 손 부리면 안되는 캐릭터 같은데 그냥 권준호님도 저한테 이부키로 졌어요 그런 캐릭이에요 에? 이부키야? 응 그런 캐릭이야 히오옾 히오옾 허리 재주를 재주려고 안가고 다시 올거고 안가고 어이데? 하다 하고 히오옾 히오옾 허리 재고 아 진짜 못했지 때려주고 아 뭐야 오오옾 히오옾 히오옾 어? 피고왕 통킹 응 피고왕 통킹 응 피고왕 통킹 으야야야야야야야야 개빡치네 이거 놔두세요 뽀언니 안녕하세요 나 돈 벌어야되는데 망했다 오늘 돈 버는 날인데 아 잡기 풀었어 아 오늘 돈 버는 날인데 아 돈 버는 날인데 나에 GE 아 꼬줘 흣 흣 흣 헨헣 purpose 쩝 쩝쩝 원 쩝쩝쩝 city 스팟 defence 스팟함 10초 1 쩝쩝쩝쩝쩝하면 돼요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참 쉽죠?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격투 게임은 원래 그런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어 원래 그래 그치 수완이 아직 맨트할 맨트할 할 그... 베벨은 아니지 아니 왜 안 맞아? 진짜 개 쓰레기네 잘 수정구 발 쉬밍 수정구 수정구 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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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손 손 툼 아뇨 아뇨 쥬리 오늘 발라버릴라구요 쥬리 발라버려 아유 노...재밍 재밌네 오늘 슈파가 재밌어 아주 아주 재밌어 아주 재밌어 오이베 토어 어디서 병겨서 나갈라고? 어... 으흑 히히히히히히히히히 힐 힝 힝 힝 안돼 안돼 x6 뭐야 쪼라 안에 맨트 아아... 아... 돈 못 벌겠다 아뇨 ust 쓰레기같아서 안해 오늘 방송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일당뛰러 가야겠네 다른 일하러 망했다 망했다 아 망.. 망해버렸네 어 뭐.. 사람이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토마토 먹던 이상해졌네 게임 능력을 잃었어 게임 능력을 잃었어요 여러분 왜 이러지? 고구마에 무슨 약 탔나? 저를 오랜만에 빡치게 만드시네요 저를 오랜만에 재밌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